네 그리스도의 인격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없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도 시험에 넘어지거나 또 하질 않죠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 성경의 시험이 한글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God tested Abraham 할 때는 테스트입니다 합격 불합격인 거고요 또 하나는 게시록 3장이 말하는 시험의 때가 열흘이다 할 때의 시험은 환란과 핍박, trial, T-R-I-A-L를 말합니다 고난 이런 시험이고요 또 하나가 템테이션입니다 주기도문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야구보소를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그때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trial, 실현을 통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템트,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저라고 천하의 영광을 얻으라 시험,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죠 아담과 하와는 집니다 뱀이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뱀이 따서 준 게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진 아담, 하와 본인이 따서 먹은 거죠 그는 제자들에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죄를 시인한 적도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예수님은 죄를 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 과오를 자각하는 것을 보인 적도 없고 죄의식을 느낀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가진 것처럼 보인 적도 없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할 때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되시기도 합니다 그는 요한이 베푼 회계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스도가 회계의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리를 이루기 위해서였고 또 자기를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에는 칼비는 세례를 할래와 연결을 시킵니다 할래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 표징, 표시, 예식인 것처럼 세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외적 표시, 표징인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는 것과 하나님과의 거칠 것이 없는 교제를 가진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예수님이 매우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 사람은 열길 물속은 안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배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사람을 또 바꿔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고 나도 내 자식 마음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보금서에 보면 그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당황을 읽었다고 종종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확한 감지력 때문에 바리세인들의 이중성을 두려움 없이 폭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위선을 미워했다 그는 구약 손지자들의 저주처럼 무시무시한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 하시죠 허식과 가정은 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가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눈도 자신에게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의식적 순결이 놀라운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모든 성자들과 신비한 인물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먼지나 더러움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갈 때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현대 과학자와 유사하다 과학자는 많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신비가 더 많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도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 절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로 하면 바리세인은 자기의 죄성에 대해 절망을 안 하죠 자기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남과 비교만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고 불쌍히 어겨달라고 말을 해요 독자의 경험으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전기든 읽어보라 그러면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기,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 시각도 등장인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인물 강의, 설교도 있고 인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9세기 초 델라웨어의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는 젊은 개척 전도사였다 그의 일기와 편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수준 높은 헌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을 만큼 심한 고통과 허약한 신체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김없이 사역에 들였다 그는 말을 타고 밀림을 해치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다 들에서 잠을 잤으며 안정된 집이나 가정생활이 없어도 만족했다 그의 일기는 사랑하는 인디언들에 대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구죽게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야말로 죄로 더럽혀진 적이 거의 없는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보면 거듭거듭 자신의 도덕적 부패를 한탄하고 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 몰래 죄를 누구보다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과 자기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 그만큼 많이 깨닫고 있다는 거죠 많이 깨달아서 죄인의 괴수라는 거지 일반인들보다 죄를 많이 졌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도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돼요 남보다 더 많이 받아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동일 환경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어도 깨달음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부족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한탄하며 자신을 불쌍한 벌레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무용지물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부른다 그가 자기를 책망했던 것은 병적인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많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잘못을 가장 많이 의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지만 어떤 죄의식도 없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만큼 자신이 죄가 없다고 믿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그렇듯이 죄가 없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동조했을까 제 생각에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을 합니다 지난 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책을 읽을 독자 타겟 그룹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로 염두에 둬서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존 스토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또 읽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은 편파적이어서 예수님을 실제 이상으로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에 대한 엄청난 중상이다 그들의 증거는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그렇게 가볍게 기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잤다 같은 베라는 뗄라야 뗄 수 없는 삶을 경험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돈주머니도 공동으로 사용했다 돈을 같이 쓰는 것이야말로 불화를 낳는 가장 흔한 지이다 제자들은 서로의 신경을 거스렸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많이 다투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서 발견하는 죄를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친하게 지내면 흔히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 보편 진리인데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기 가족 대하듯이 남을 대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듯이 교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친해지면서 무례해질 수 있어요 남편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친밀하지만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을 일을 가족에게는 못 참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켜 말하는 것을 가까운 사람이 될수록 예의를 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실수하고 파당이 생기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하면서 내가 나한테 말하듯이 내가 가족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또 이제 무식한 분들이 있죠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말치와 태도를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대로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가 죄없음을 앞장서서 증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내부그룹 베드로, 야구보, 요한에 속하는 특권으로 더욱 깊은 게시를 받았다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셨고 개샘만의 동산 기도하실 때 샘만 데리고 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샘만 데리고 가셨죠 둘째, 사도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의 교리 사상이 젖어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구약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인간죄의 보편성이다 바꿔 말하는 원죄인 거죠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서나마시아나 또는 중동에서 실제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 짐승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서나마시아에서 이 양 같은 놈 그러면 말을 안 듣고 고집세다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미지가 고집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양 같다라는 의미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가르침에 동화되어 있었다면 물론 그렇겠지만 쉽게 어떤 사람이 죄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도들의 증거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진리를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다른 문제를 논의하던 가운데 예수님의 죄없음을 마치 삽입구처럼 첨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의도적이지 않았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에서 묘사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요한은 요한 1서 첫 부분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만일 우리가 죄없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 장애로 만드는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요한 1서 1장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요한 1서 3장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 외에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첨가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고린도우서 5장 이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 히브리서 7장 에서 말한다 실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히브리서 4장 이때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편견 최소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편견이 없었다 보금서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 3장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였다 논쟁에서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는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 이는 정치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그가 한 말은 공격을 못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라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중상이 좋은 대치물일 것이다 심지어 교회 역사도 개인적 증오라는 오점으로 얼룩져 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그러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실 자체를 반박할 수는 없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공격을 못하지만 메신저 예수님 자체를 공격하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할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2장에서 그들의 비난 네 가지를 모아놓고 있다 첫째 비난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질문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면 죄를 사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둘째 비난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사귀는 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셨지만 죄를 같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을 상대해 주셨지만 죄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도박을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창녀들과 교제를 했다 바리세인들은 이런 행위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이었다면 이런 인간 쓰레기들과 맞닥뜨릴까 봐 옷자락을 걷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바리세인의 생리였다 그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친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예수님의 은총과 자유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셋째 비난은 신앙생활이 천박하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 같이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만큼도 금식하지 않았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비난에는 반론을 제기할 가치도 없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넷째 비난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뽑아 비벼서 먹기까지 하였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밀 이삭을 까먹었다는 것은 늘 배불리 못 먹었다는 겁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이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수확하고 타작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였고 또 논쟁 시에는 대적들에게 율법을 판정 근거로 제시하셨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그릇된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비난들은 사소한 것이거나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비방자들은 거짓 증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난마저도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당당한 죄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거듭거듭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다 빌라도는 이 문제를 피하려는 비겁한 시도를 몇 차례 한 후 공개적으로 손을 씻으며 자신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함을 선언했다 해롯도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배반자 유다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은삼십을 제사장들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뉘우친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지졌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고통하다 죽는 것을 보며 외쳤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